지금 점점 뭐 예뻐진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아니 이제 뭘 해도 예쁘네 살이 빠지니까 계속 술은 금주 한 입도 대단하다 역시 제일 좋은 게 사랑 같네요 어쨌든 예쁜 사랑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나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자극되고 그러지 않았어요? 아직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안 할 걸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헤어졌다 만났다 계속 하기 때문에 여느 커플들이랑 똑같이 싸웠다 만났다서 지적을 보고 헤어져 안 봐 그리고 3년 만에 문자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알지 알지 너무 잘 알지? 어 뭐야 유행어야? 새로 하는 거야? 되게 귀엽다 그거 알지 알지 너무 잘 알지 오 좋다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